우리 아들, 딸들한테는 별로 사준 적이 없는데 사유가 있어서 아마 사게 된 것 같습니다. 김소연 씨가 진짜 많이 믿네요. 역시 아빠 딸이네요. 되게 좋아하는데. 기가 번쩍했어. 신경쓰이죠, 많은 아이들. 우리 아주 잘 맞는데요. 딱. 저는 작은가?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데요? 시원하네. 저 대학생 같다. 저 바지만 입어요, 맨날. 알지, 저거? 또 사달라고. 바지 받았어요, 조용히. 식사? 네, 시장하시지 않으세요? 그렇지, 뭐. 점실때. 네. 그렇죠, 오늘은 제가 준비하셨습니다. 아버지. 뭘 준비해. 카레 좀 해드리려고요. 카레? 괜찮으세요, 아버지? 카레 좋아하지. 그러면 제가 한번. 건강식품인데. 열심히. 아버지 계세요. 아버지 제가 할게요. 아빠 카레 되게 좋아하시네요. 아빠 카레 되게 좋아하시네요. 아버지 드세요. 아이고, 제가 해야 하는데. 주환이 돌잔실대요, 아버지.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나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네. 주환이 똑똑한데 잘 봐. 첫째인가봐요,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주환은 뭐. 아, 네. 천재예요. 너무 재밌었는데. 물을 먼저 대피해야 돼. 아, 물을 대피해야 돼, 아버지? 물이 끓는 데 쓰여가지고. 거기다가 하나? 여기가... 아니, 좀. 아니, 아버지 오늘 쉬어야 돼. 제가 해드리는 날인데. 아니, 아버지 앉아 계세요. 제가 할게요. 고기도 뭐 넣을 건가? 네, 고기 조금 사실 사 왔는데요, 아버지. 네, 고기 조금 사 왔는데요. 아버지. 아버지 워낙 또 카레 드실 때 고기 안 넣고 드셔서. 안 넣고 먹는 게 낫지. 고기는 뭐 모르고. 조금만 느껴요, 아버지. 고기 냄새만 나게 느껴요, 아버지. 고기는 뭐... 그럴 리가 없는데... 고기는 뭐 먹을게. 고기는 못 넣고. 너무 안 넣고 안 넣고 안 dette. 예, 그냥 이렇게요. 그렇게 가끔 드세요. 몸이 온난하네. 다시 눕도 하면서 다 드는 느낌. 너무 마음 좋지.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나 참 아름다워 손은 됐었어? 아 그럼요 아버지 깨끗한데? 앗 뜨거워 깨끗한데? 앗 뜨거워 햄보다는 고기가 낫죠 아버지? 햄은 짜서 안 돼 고기 넣으려고 안 넣어도 맛있어 레스토리 때문에 고기 안 먹는 게 하도 많이 먹어서 고기 냄새만 나게 느껴요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냄새만 나게 고기 혀기하지 않나? 선생님 오셨어요? 엄마 안녕하세요 두 분이 뭐 하는 거야? 아니 원래 제가 오늘 카레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와 멋있다 아버지가 다 해주셔가지고 왜?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카레 끓일 줄 알아요? 왜 죽이되겠어 죽이됐어 죽이네 오늘 너무 맛있다 죽이면 더 맛있지 네 안 정해져서 제가 할게요 쫄쫄 매고 계세요? 아이처로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위가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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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가 크다 하하하하 양바둑 너무 잘 쓰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카레 좋아하는데 아버님은 카레 된 거 좋아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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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하하하하 저번에 경포에 놀러 갔을 때도 제가 답판다마에 큰소리쳐가지고 답했는데 부탁했더니 죽돼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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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신다 하하하하 아우 너무 웃겨 아우 네 소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회하자 요런 걸 잘해줘 아 정말 못살아 매회하자